존 신거 사저트는 1856년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태어났으며, 19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이민자로, 주로 사회상과 관련된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화가입니다. 사저트는 초기에는 포트레이트 화가로서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정교한 기술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 일부는 군주, 귀족, 사업가 및 유명인사들을 포함한 상류층의 사회적인 인물들의 아름다움과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저트는 후기에는 장르화하고, 그의 작품의 주제를 다양화하여 더욱 다채롭고 개인적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풍경화와 여행 스케치, 그리고 전쟁기간 중에는 군대의 사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저트의 대표적인 작품 중 일부에는 포어 트러트 오브 매더 맥스, 버 도터즈 오브 에더드 다워리 보잇, 파워네이션, 릴리, 릴리, 로즈 등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정교한 기술과 풍부한 색채, 그리고 탁월한 포즈와 조명으로 유명합니다. 사저트는 그의 생애 동안 수많은 포트레이트와 풍경화를 완성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미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